먼저 세월간이부터 모실게요. 세월간이 나와주세요. 자 세월간이 우리 답 싸움을 하게 될 세월간이 먼저 모시겠습니다. 그래요 아 닭머리띠를 하고 나오고 있는 우리 그렇습니다 아 우리 은지원 선수 아주 고생했어요 아 아이언맨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어벤져스 특집에 맞춰서 우와 정말 더 못생겼네요 이런 아이언맨 가면 죽어요 즉시 그냥 즉사에요 즉사 여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러면 세 번째 히어로를 지금부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골리아 초이 여러분들과 닭싸움을 하게 될 세 번째 히어로 최홍만 선수 나와주세요 어디 계신가요? 나랑 홍만 초이! 어디 있는가? 잠깐만 아까 내가 들어갔던 박스 아니죠? 거기서 나 혼자 봤어? 우와! 잠깐만 더 커졌는데? 어떻게 해요? 아 초등학생 아닙니다. 잠깐만 말도 안 되는데! 자 그럼 말이죠 말도 안 되게 큰데?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 나오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게임을 통해서 복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처음 좋은 방송이네요 복술로 한다고 하셨어요 뭔 복수래요? 예 뭔 복수를 해요? BCRM의 복수 아 게임의 복수 사실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도 없거든요 홍만 씨가 얼마나 큰지 잠깐만 옆으로 가보세요 이게 우리가 셋이 다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상왕이에요 이상왕 이상왕의 세 명과 한 명의 박사움이거든요 아니 다리 한 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닭다리 게임하기 전에 혹시나 게임이 있기 때문에 다칠 수도 있어요 이거 책임 못 져요 아 네 게임이니까 아니 책임은 지셔야죠 어떻게 지면 돼요? 게임인데 아 다치게 해놓고 게임? 이분도 말은 안 쎄 잠깐만 내가 해야 돼 이거? 다칠지 모르는데 해야 돼? 아니 아니 형 아니 이거 다치는 거는 저희가 3대1? 3대1이요 3대1이요 야 여기서는 몇 대 몇이 무의미하다니까 일단 높이만 들어줘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자리 높이가 어디까지 오는지 네 들어보세요 오오오오 아니 아니 잠깐만 이거 아 이게 어떻게 닭 싸움이야 저 뭐야? 잠깐만 잠깐만 아니 이게 어떻게 닭 싸움이예요 이게 저 저 죄송해요 할 말있었어 잠깐만 할 말있어서 이거 소용 없어 이게 다치고 없네 이게 더 위험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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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자 어? 자 그런 말이죠? 자 도전 30초 정도입니다 자 도전 30초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각자 위치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게임 설명해 드릴게요. 각자음인데 두 손으로 다리를 다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풀리면 실격입니다. 아, 지금 네모난 이 상자. 그렇죠, 이 라인 안에서만 저희가 각자음을 하고요. 죄송한데 채용만 씨가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서 저를 바닥으로 박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무치는 거죠? 무처럼, 무처럼. 무처럼, 무처럼. 무처기 전에 빼드리겠습니다. 자, 작전을 빨리 짜야 돼요, 지금. 작전이 어딨어요? 작전 없는데. 다리를 올려주셔야 됩니다. 자, 레디하면 다리를 올려주셔야 돼요. 날려버리겠어. 눌러버리겠어. 자, 준비. 다리 올려주세요. 다리 올려주세요. 두 손으로 다리를 다 잡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 너무 좁다. 무조건 흩하죠, 무조건. 왜냐면 이 선 나가면 아웃인 거죠? 아웃이죠. 흩어져, 흩어져. 이 라인 안에서만 해야 돼요. 흩어져. 그게 오히려 유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빨리 짜세요. 그래야지.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수근이 형이 막 운동 안 한다고 약 올리고 그랬어. 무슨 소리야. 고자질을 해요. 내 인생이 모터시나 모터. 내 인생이 모터요? 탄력소. 자, 다리 잡아주세요. 준비해 주시고 두 손으로 다리를 다 잡고 있어야 됩니다. 자, 시작해요. 라인 벗어나면 안 됩니다. 자, 시선을 분산시키는 게 유리해요. 종매아 들어가. 한 번에 가볼까? 한 번에 가볼까? 너무 무섭다. 오오오오오오오오. 보기만 해도 무서워. 아, 죄송하세요. 죄송해. 그래요. 역공, 역공 좋아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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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거예요, 재경기 해야 돼요, 재경기 해야 돼요, 금 나갔어요, 금 나갔어요, 금 나갔어요, 금 나갔어요, 금 나갔어요. 아니, 금 나갔기 전에 은지원 씨가 넘어졌는지. 아니요, 아니요, 금 나갔어요.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자, 이승훈 씨가 먼저 탈락됐고요. 김종민 아웃. 여기서 과연. 나갔어. 나갔어. 나 싸게 해봤다니까. 은지원이 먼저 넘어졌느냐. 금을 밟았지만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최웅만 선수 승훈. 한 번 더 하면 가능성이 있었는데. 비디오 판독을 한 결과 금은 밟았지만 나가지 않았어요. 좋은 형님들하고 게임을 해서 평소에 잊지 못할 최웅을 남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응원해주신 분들에게도 선물도 가거든요. 그래요, 치킨 몇 마리가 나갑니다. 맛있게 드세요. 귀여워, 귀여워. 집사 1호에 진출하러 오는 과연. 난 다음은 4천국. 난 다음은 5천국. 난 다음은 6천국. 난 다음은 5천국. 내가 오늘 3천국으로 할 것 같으면 해요. 그런데... 그럼 이제 다음은 5천국? 티릉하지 않습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